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10페이지 통기설비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설비는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통기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상 이 개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먼저 봉수보호 그래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간을 우리가 통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수보호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 흐름, 원활, 배수, 흐름의 원활 목적, 원활 그리고 갓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죠 갓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개념이고 갓내 청결이죠 깨끗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통기관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면에 나타낼 때 배수관하고 통기관의 도시기호가 차이가 있습니다 배수관은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이렇게 D를 써도 되고 이렇게 D를 써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기관은 이렇게 점선으로 여러분들 보통 점선이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벤티 약자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기관은 각 통기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수수평지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배수수직간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배수수직간이죠 수직간 그리고 얘가 배수수평지간이 될 겁니다 여기가 배수수평지간 가지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통기수직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이 통기수직간 수직간을 입상간 또는 입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각계통기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통기수평지간이 이렇게 나갈까네 지금 나가서 그러면 각 기구마다 그 기구의 하루초구 일일이 통기관 하나씩 접속해 준 것을 이것을 각계라고 해요 이 통기관이 각계예요 이것이 기구마다 설치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것이 각계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각계통기관은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접속해 준 것이 각계통기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접속하는 이 배수수평지간의 하퍼 강경의 하퍼 2분 이상의 강경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최소 32mm 이상 해 주면 되죠 그래서 배수수평지간의 강경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접속되는 배수 강경의 하퍼 2분 이상 2분 이상 하고 최소는 32mm 이상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큰 값으로 우리가 처리하면 됩니다 강경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 바로 각계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계통기관을 하면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우리가 설치해 주니까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루프 해로통기관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있을 때 최상류기구 수직관에서 가까이 있는 걸 하류라고 하고 수직관에서 멀리 있는 걸 최상류라고 하죠 상류기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통기관을 연결할 때 최상류기구 쪽에 하류척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해로루프 통기관 이름은 많죠 해로라고 해도 되고 루프 또는 한상은 잘 안 씁니다 한상 개념은 그래서 이 해로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로루프 통기관 최상류기구를 명심하죠 이것이 최상류기구 쪽에 하류체계 통기관을 접속해서 해 준 것이 바로 해로루프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거죠 최상류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 보통 2개 이상에서 8개까지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8개 이하까지 담당할 수 있는 게 해로루프 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변기는 3개까지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로루프 통기관이다 여러 기구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 루프 해로통기관은 우리가 강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수수평이 지간이라고 했죠? 지간이고 이게 배수, 이게 통기수직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작은 쪽 강경의 합포입니다 작은 쪽의 강경의 합포 2분의 1로 온대요 그래서 이제 강경 개념은 배수수평지간하고 배수수직관하고 통기수직관 두 개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그쪽 작은 쪽 강경의 합포입니다 작은 쪽 강경의 합포 2분의 1 이상 해주고 최소 32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최소 32mm 이상 둘 중에 그래서 큰 쪽으로 가주면 돼요 강경의 해로루프 통기관을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피 통기관 해로루프 통기관은 기구수가 많으면 통기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대변기라 치입시다 대변기는 보통 두 개에서 여덟 개 된다겠죠? 그런데 대변기는 세 개까지만 돼 대변기는 세 개 이하까지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구수가 많잖아요 저기 다 대변기라 가정합시다 저기 다 대변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하류 기구가 되는 거예요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서 이 루프 해로 통기관 통기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것이 바로 도피 통기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 통기관은 명심해 둘 것이 최하류 기구예요 그러면 얘는 도피 통기관은 루프 해로 통기관이 설치될 때예요 설치돼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통기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여러 명 담당하면 힘들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도피 통기관이 최하류 기구의 하류 측정에서 통기수직관으로 연결해서 해로 루프 통기의 통기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도피 통기관이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최상류 기구에 접속되는 것은 해로 루프고요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보면 4번에 뭐다? 습식통기관 나오죠? 습윤통기관 습식통기관은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습식관 세명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명기가 벽에 있었다고요 이렇게 된 경우예요 최상류기구 쪽에 접속은 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는 사실 무엇입니까? 해로 루프잖아요 해로 루프 통기관이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습식이라는 게 여기가 이 부분이 습식이라는 거예요 또는 습윤통기관이라 칭하는 거예요 습식 여기에서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되고 물을 안 내리게 되면 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습식통기관이에요 그래서 통기관 중에 가장 개별적으로 먼저 출제된 것이 습식통기관이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그런데 초반 끝발, 개 끝발이 잘 안 나옵니다 밀려서 중요한 게 나오고요 그러면 명심하세요 최상류기구에 접속해서 배수하고 통기, 통기의 역할을 함께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습식통기관은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습식 또는 습윤통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류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해로 루프 통기관의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5번에 보면 신정통기관이 나옵니다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 간의 간경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연장한 거예요 연장해서 얘도 같이 접속해서 옥상에다 개구해 주는 통기관이에요 이것이 신정통기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신정통기관 개념이 된다 그래서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 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에 개구해 놓은 통기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배수, 수직 간 간경이 돼야 되겠죠 그 점을 명심을 해둡니다 이것이 신정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정통기관은 412페이지 거기 보면 하단에 사진 나오죠 이것이 신정통기관이에요 신정통기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가 신정통기관이고 그래서 이거는 배수, 수직 간 간경과 동일 간경으로 설계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정통기관 발둔에는 방충망을 스텐레스 망 같은 철망으로 방충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이런 벌레 등 해충 같은 게 침입을 안 하겠죠 그래서 기본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결합통기관이 나옵니다 결합통기관 이 결합통기관이라는 것은 얘가 배수, 수직 간이죠 이것이 통기, 수직 간이 돼요 그러면 상호 연결해 준 거죠 그러면 이 배수, 수직 간하고 통기, 수직 간을 우리가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통 배수, 수직 간이 맞다는 이 아래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준 거예요 통기, 수직 간을 연결해 주는 통기관이 바로 얘가 바로 결합입니다 이것이 결합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통기관은 배수, 수직 간과 통기, 수직 간을 연결해 줘서 배수, 수직 간의 통기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결합입니다 보통은 신정통의 배수, 수직 간에서 통기를 하는데 상층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들어가겠죠 공기가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기, 수직 간을 통해서 우회로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결합통기관이에요 그래서 결합통기관은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 간의 통기를 촉진해 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결합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합은 배수, 수직 간하고 통기, 수직 간을 접수하는 통기관이 결합통기관이 됩니다 이 점 명심해 주고 그래서 이 결합통기관의 간경은 둘 중에 작은 간경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배수, 수직 간하고 통기, 수직 간 중 작은 쪽 간경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드리면 배수, 수직 간이 150mm였다 150mm였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통기, 수직 간이 100mm였다 그러면 누가 작습니까? 이거죠? 그러면 결합통기관의 경우는 얘가 작죠? 작은 쪽 이상 하면 되니까 100mm 이상만 하면 된다는 게 최소는 100mm 이상으로 하면 간경이 되는 겁니다 작은 쪽 간경 이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합통기관이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는 특수통기방식이 나오죠 특수통기방식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통기, 수직 간을 별도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 수직 간, 신정통기관만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통해서 잘 안 되니까 이 접속 부분 이런 데다가 특수위험세를 이용해서 계속 통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특수통기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통기방식은 신정통기관의 변형이에요 이 신정통기관의 변형이다 보시면 돼요 이 변형이다 보시면 돼요 통기관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형 부분 그러면 특수통기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소벤트방식과 섹티아 방식이 있어요 소벤트방식하고 섹티아 섹티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벤트방식은 공기 혼합염세하고 분리염세 두 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공기 혼합염세하고 혼합염세하고 두 가지를 이용해서 통기를 하는 거고 그 반면에 얘는 섹티아가 들어가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섹티아 이엄음세하고 섹티아 곡관하고 곡관은 밴드라고도 하죠 영어로 곡관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섹티아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공기분리나 혼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이것이 특수통기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시면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상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정리하실 것 배관상 주의상적인 점에서 배수 통기 수직과는 파이프 샤프트 내의 배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 샤프트가 수직 배관의 통로 부분이 파이프 샤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건물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죠 만약에 배관이 아무데나 다 뚫고 내려가면 소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기는 수직과 가까이 배치해야 돼요 대변기는 부하단이니까 크잖아요 강경도 크고 만약에 대변기는 이물질이죠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수직과는 멀리 배치하면 밀어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수직과는 가까이 배치를 해야지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배치한다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통기관은 5% 이상 입상식인 다음에 통기 수직관에 인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혹시나 밀리미터가 나오면 150 이상에서 하시면 돼요 잘 모르면 여기는 150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하에 하면 안 되고 이상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돼있다 이렇게 돼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배수직관이고 그럼 여기 이제 통기 수직관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봉수가 이렇게 있었을까 그럼 여기 물이 차 있겠죠 그러면 오프로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통기 여기 접속할 때 이제 통기관은 이렇게 해서 여기 접속한 이 높이가 높은 데 살아 그래서 보통 숫자가 나오면 150mm 이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옥상에서 이제 신정통기관 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 옥상면인데 눈이 쌓일 수 있겠죠 그러면 신정통기가 나오면 최소한 다슬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빼고 최소한 150mm 이상 높여야 돼요 이 높이가 여기 옥상면인데 높이 빼야지 너무 낮게 빼면 눈이 그래서 눈이 쌓여있더니 이거 높이로 올라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150mm 이상 모르면 150mm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50mm 나오면 그래서 오프로선보다 이제 보통 150mm 이상에서 이게 통기 수직관 아닙니까 입관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오프로 가는 트랩의 유익구 측에 연결하라 그러면 여기가 유익구 아닙니까 여기가 유익구 여기가 유출구죠 유출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프로 가는 이렇게 해주라니 유익구 측에 연결해 오프로 가는 이렇게 해주라니 오프로 가는 유익구 측에 연결해야 돼 유출구 측은 통기관이 오는 거예요 유출구 측은 통기관이 우리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아래 통기관이 검지 제가 처음부터 위로 다 했죠 통기관을 그릴 때 그래서 바다 아래 통기관이 검지 만약에 바다 아래에서 이렇게 통기하면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물 내려가요 배수가 그래서 바다 아래 통기관이 검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트랩을 검지한다겠죠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다 이거예요 자, 겸용이나 연결하면 안 돼요 다른 거하고 연결하지 말고 각계나 개별로 쓰라 이거야 각계나 개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각각 설치하자 이거야 다른 거 접목해서 쓰면 옮겨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구 클린아우터가 나옵니다 청소구 청소구 클린아우터는 배수관이 막혔을 때 이것을 점검 수리하기 위해서 굴곡붕이나 이물질이 끼기 쉬운 부분에 이 청소구 클린아우터를 우리가 설치해서 정금 수리가 용이해지도록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구가 필요한 장소 해가지고 나와요 이 파트는 적을 가지고 했어요 이거는 설계 기준 가지고 해놨어요 설계 기준 가지고 일부러 이거 해놨습니다 시험은 시방서선입니다 시방서선이고요 그래서 개념을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본 여기는 설계 기준에서는 기본 거기에 뭐 수리평가에서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요 1번에 보면 있죠 30m 이내마다 설치한다 그리고 2번도 똑같죠 30m 이내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방서상은 이제 강경에 따라 약간 차등을 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경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경이 클 때하고 작을 때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써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방서 기준에서는 강경이 100mm 보다 적으냐 크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강경이 적을 때 맥히기 쉽습니까 강경이 넓을 때 맥히기 쉽습니까 강경이 적을 때 맥히기 쉽죠 강경이 넓으면 잘 안 막히죠 도로도 폭 넓은데 잘 안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5m 에요 초과할 때는 30m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00mm 이하냐 100mm 초가 되니 넓느냐 강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적어 해놨죠 거기 3번에 보면 45도 이상 방향 전환이 되는 곳의 층은 45도 이상 설계 기준에서는 45도 이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45도 이상 방향 전환 되는 거 그런데 시방서 기준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얘는 45도 넘는 이라고 초과 넘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초과 개념으로 응급이 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mm 이하일 때는 15m 100mm 초가 될 때는 30m 아마도 청소구 클린아웃을 설치한다는 점 꼭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청소구는 시험에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문제 지문으로 응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응급이 잘 되는 게 이거다 이걸 응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45도 방향 전환할 때 설치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구를 개별적으로 나눈 건 끝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배수관이 막혔을 이걸 점검 수리하기 위해서 청소구 클린아웃을 고르는 유형 문제 있죠 아니면 다른 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많잖아요 그러면 통기관도 있고 트랩도 있고 각각의 목적 우리가 급수설비에서 배웠던 에어참버도 있고 연결 문제 있죠 그런 형태로 낼 때도 가능하고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놓으시면 시험치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통기설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18페이지 오수처리설비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